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외에 여야에서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다. 그래서 내가 공직선거법 이렇게 하면 눈이 휘둥그려지니까 무슨 공직선거법을 지금 와서 개정안을 냈나 하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제목에 보시다시피 모두 다 진실과 사실과 본질과 핵심에는 눈을 감아버리는 사회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에 임종주 기자가 논술변이 취재를 했네요. 이상민 짬뽕이냐 짜장면이냐만 고르는 선거 이러니 투표하겠냐. 기사를 보고 저는 무슨 생각인고 하니까 짬뽕이든 짜장면이든 간에 짬뽕을 조작하지 않고 짜장면을 조작하지 않으면 그러면 누구든지 선거를 하지. 지금은 짬뽕을 뭡니까 라면으로 만들고 짜장면을 뭡니까 국밥으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낙담하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복합위기가 몰아친 올해만큼은 서민의 삶을 먼저 돌봐달라는 소박한 기대는 여야 대치로 시작부터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한국 정치의 분열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제가 입에 도는 것은 한국 정치의 분열이 심각한 수준에 머문 정도가 아니다 이야기죠. 그건 별감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선거 자체를 믿을 수가 없게 된 건데 어떻게 기자 양반들은 그 많은 말이 유식함을 갖고 그런 문제는 일체함구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국감 첫날 파행 속에 정치개혁 4계법안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 20명의 이름으로 발의됐다. 중대선거구제 다당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가 핵심이다. 무슨 또 비례대표를 확대하는데 기가 차네요.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 오순 대전 유성구를 발의 사흘 만에 만났다.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선거제 바꾸자는 법안이 처음은 아니지만 패키지 발의는 이례적이다. 법안 4개를 함께 발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치개혁은 선거구제 하나 바꾼다고 되지 않습니다. 양대 정당이 그동안 기득권 내려놓은 의지는 없이 선거에만 써먹으려 한 겁니다. 20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여야 5당 소속 의원들이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모든 정파가 다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넓게 치우치지 않으려 했고 색깔이나 성향이 있는 분은 오히려 배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명수 이용우 의원이 선뜻 참여했고 더불어민주당도 10명 조금 넘게 서명했고 처음에 10명도 어렵지 않을까 걱정도 20명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좀 더 함께해서만 할 아쉬움이 있지만 당초 목표는 넘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뭐 이렇게 공직선거법 개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기사에 주목한 것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이상민 의원이 주도해가 이렇게 좀 개혁 범안을 만든다 하기에 무슨 생각을 하고서 이런 것을 할까라는 궁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선거사기잖아요. 사전특표 조작 문제지 않습니까 전산조작이잖아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후보 사이의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B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비율을 빼앗아가지고 전산을 이용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A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이 현재 공직선거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비례대표 숫자를 더 늘리고 무슨 중대형 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그런 게 왜 필요하냐 이야기입니다. 다당제를 도입하고 그게 자기들 마음대로 되냐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상민 의원은 오선 의원이고 비교적 민주당 내에서도 썬소리를 자주 하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죠 그러나 이 이상민 의원조차도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사전특표 조작으로부터 결코 예외가 아닌 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 인터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이상민 오선 의원의 성적표지 않습니까 유성구 어뢰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될 차이값이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의 김소연 후보하고 더불어미당 이상민 의원의 차이값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이 오선 의원이니까 기본적으로 지역구 관리가 탄탄하게 됐기 때문에 굳이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당선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소연 후보에게서 표를 빼앗았잖아요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9%에 15%를 빼앗아가지고 고스란히 누구와 함께 이동시킨 겁니까 이상민 더불어미당 후보와 함께 이동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민 의원은 차이값이 플러스 11% 플러스 15%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미친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큰 수치가 관내 사전투표를 쑤셔져 넣어주고 빼앗았기 때문에 나오는 수치이지 않습니까 더불어미당의 양심으로 불리는 이상민 의원도 결국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당선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뭡니까 인터뷰가 다 헛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이런 인터뷰가 다 저한테는 그냥 헛소리처럼 무슨 뭐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다당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핵심을 도입해야겠다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고르는 선거 이러니 투표하겠냐 짬뽕도 뭡니까 그냥 짬뽕을 주면 투표하겠다 짜장면도 짜장면 주면 투표하겠다 짬뽕을 라면으로 만들고 짜장면을 국밥으로 만드니까 뭡니까 지금 깨어있는 시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상민 여러분 국회의원 유성구월의 선거결과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이상민 의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 이웃동네 가보시기 바랍니다 황운하 전 경찰 울산경찰청장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3% 정도로 이영근 후보한테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황운하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4%를 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모두 선거를 다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이 무슨 중대형 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 다당제를 도입하겠다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 이러니 말이 되냐고요 맨정신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선거를 이렇게 뭐죠 완전히 그냥 뭡니까 쑥대바스를 만들더라도 모두가 문산 쳐다보듯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또다시 뭐죠 총선에서 다시 이길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니까 이게 여러분 정상선거입니까 이게 황운하 후보가 나온 이영근 후보입니까 표를 얼마나 여러분들 훔쳤습니까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3%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6에서 13%를 빼앗아다가 황운하 함께 밀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4%의 차이값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대전광역시 중고임에 해당된 게 아니고 모두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거를 엉망진창으로 치렀는데 아무도 고칠 전가하지 않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박범계 의원 그렇게 국감장에서 맨날 잘난지 않은 우리 박범계 의원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양형급에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1%를 빼앗아가지고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1%를 옮겨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가지고 마음껏 조작을 한 거죠 이게 전산 프로그램 조작 없이는 어떻게 이런 값이 나옵니까 서구 의뢰 이름들 대전광역 서구 의뢰 사람들이 다 정신이 돌았습니까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이름들 더불어미당하게 이렇게 이런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지지율이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망한 나라라고 보는 겁니다 양심이 완전히 죽었고 윤리가 죽은 겁니다 두고두고 이 비용을 치르겠죠 아무도 고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공박사 열심히 노력해봐 열심히 우리는 잘 놀러다닐 테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위대한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공유제의 비극입니다 비용은 네가 지불하고 혜택은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아무도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비용을 치를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비용을 치를 생각이 없는 겁니다 공박사 열심히 해 고생 좀 하고 이런 거죠 후손들하고 앞으로 얼마나 생 고생을 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섯 번 여섯 번이 있은데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사회가 그게 제정신 사회입니까 내 눈에는 거의 완전히 맛이 가버린 사회 정도가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사회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문에 나와서 무슨 정치 선진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키가 찹니까